지구를 살리자고 그러는데 이 말 잘못됐다 그랬지. 지구를 살리자가 아니야. 지구는 인간이 아무리 파괴해도 망가지지 않아요. 저랑 얘기했잖아. 망가지지 않아요. 지구 멀쩡해요. 행성이 들이받지 않는 이상 뽀개지지 않아요. 달 정도가 와서 들이받으면 뽀개질까. 인류를 살리자 합니다. 인류를. 인간을 살리자 이거지. 왜? 지금 이대로 가면 끝나요. 생물 다양성 파괴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쓰레기로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뭔지 알아요? 지금? 기온입니다. 기온상승.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얘기할게. 1만 년. 1만 년 빙하기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4도씨가 상승해요. 근데 인간이 산업혁명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지금 1도씨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 이걸로 바꿔줄게. 2500년 동안 1도씨가 올라간 거거든. 근데 지금 100년 동안 인간에 의해서 1도씨가 올라갔어요. 너무나 빠른 기온상승입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 속도로 가면 1도씨가 더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한 200년 전, 100년 전, 몇십 년 전보다 2도씨가 더 상승하거든요. 2도씨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상승한다 그러면 지구는 탄성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온탄성력을. 그러니까 적절히 한 1도씨나 1.몇도씨까지 되면 그래도 이 기온이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하면 괜찮아지는데 탄성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고무줄 같은 걸 내가 쫙 잡아당겨요. 어느 정도까지 잡아당기면 놓으면 다시 돌아오지? 탄성력이 있는 거야. 근데 고무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뚝 끊어져요. 그게 탄성력을 잃은 순간이야. 이건 복원이 안 됩니다. 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건 너무나 수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야. 예를 들어 태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빈에너지가 오는데 지구에 꽤 많은 빙하들이 있어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산 꼭대기에. 그걸로 많이 반사를 해줘요. 단적인 예로 2도씨 올라가면 거기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아요. 그럼 반사를 안 한다고. 2도씨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태양으로부터.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온도 상승을 우리가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구도 제어를 못하고요. 우리 인류도 여기서 더 이상 손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럼 시베리아 동토에 있던 그 눈들이 녹아버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시베리아 맨땅에 갇혀 있었던 이 빙하 밑에 있던 눈 밑에 있던 그냥 맨땅에 메탄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많은 동물들의 썩은 사체들이 아직도 빙하기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많은데 메탄이 올라오면 끝장이에요. 이산화탄소의 수배의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가속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버려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온도가 다른 거 알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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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